우리 아가들 수박 떡 드셔보세요. 맛있나 보세요. 저것도 먹었구나, 밥 먹기 전에. 초록색도 먹어도 돼? 초록색도 다 먹어도 돼. 까만색도? 까만색은 초콜릿이야. 진짜 수박 씨가 아니라 초콜릿이라고. 근데 이거가 있어서 너무... 무서워? 근데 봐봐. 보여줄게. 이게 진짜 뭔지. 음, 맛있어. 가만있어. 이 찔린다, 찔린다. 이거, 여기다 대고 먹어, 이거. 거기다 먹어봐. 아유, 아파. 그렇지, 앙. 하면 그게 초콜릿이야. 진짜 외할머니 같다, 애들한테. 분위기가 이미... 신우야, 이거 봐봐. 할머니가 할머니 인별 그램에서... 신우랑 같이 옛날에서 옛날에 사진 찍은 거 있다? 네. 보여줄게, 보여줄게. 기다려봐. 응. 이거 봐봐. 할머니가 초코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그때? 거의 옛날에, 이순 4살 때구나. 신우구나, 이순이가 아니라. 신우야, 이거 봐. 할머니가 좋아하는 강아지랑 노는 거잖아. 오래됐구나, 만난 지가. 아이들하고 또 만나신 지. 그러네. 저거 양희 씨 댁 같은데? 네, 맞아요. 혜은 선생님 댁 같을 때. 신우는 할머니네 집에 와서 자동차 가지고 놀았었는데 생각나? 이 장난감. 이거. 태엽 감으면 띠용띠용띠용 돌아다니는 거. 이준이. 할머니가 와서 이준이랑 케이크 먹던 거 나왔어? 이준이 두 살 때요? 아기 댁이. 저희 집이에요. 잘했다. 이준이 할머니 집에 가겠다고 시장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거야. 생각나? 안 나? 이준이, 안녕. 잘 가. 어디 있어? 앉아. 이준이, 앉아. 이준이. 귀여워. 생각나? 안 나? 응, 나는데. 생각나? 그래서 내가 엄마 집에 왔지? 그렇지, 맞아. 응. 그런데 아이들하고 또 너무 잘 놀아줘. 진짜요. 아이고. 아이고, 두 살 때. 아이고. 저희 집이에요, 지금 나오는 게. 그렇구나. 어머나. 여기 저희 집. 오늘. 아침. 수화지. 아침. 지어рий 하윤님,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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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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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